안녕하세요. 부양나무호풍입니다. 요즘 자주 찾아오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가지고 또 급하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제 오늘 아무래도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먼저 책 그죠 호야씨 만드는 책 아 그게 오늘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도 부양에도 언박싱 이라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언박싱 이라는 거 그 단어를 쓰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아십니까 오늘 한번 그 박스에 온 거 따뜻한 거 그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저번에 한번 이 검수를 하면서 아니겠습니까? 감수를 하면서 제가 쭉 내용 책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거는 한번 쭉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대해서 해 가지고 먼저 구입 신청 의사를 보였다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문하신 분들 책값은 8만원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고 제가 이게 저번에도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일반 개인이 해 가지고 하나도 이유는 없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딱 책을 100건을 만들어 가지고 100건을 만들어 100건 한정이에요. 한정 만들어 가지고 50건은 온라인 판매를 하고 50건은 오프라인 부양에 오시는 분한테만 이래서 판매를 하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책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게 다 해 가지고 아니고 검증 해 가지고 선착순을 해 가지고 검증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주문하신 분 그죠? 주문하신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몇 분이나 됐는데 아마 50명만 받고 아니겠습니까? 많다 그랬는데 그게 몇 분이나 아마 50분은 아마 저번에 50분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분 넘은 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꼭 그게 이래 가지고 오프라인 오프라인 쪽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조금 더 아니겠습니까? 돌리더라도 오늘 책을 주문을 더 좀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책 내용을 한 개 한 개 살펴 가면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상 잠시 이렇게 찍어 보고 하고 책 값은 8만원이고 요거는 책에서 이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출판사에 거의 8만원이 다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야씨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했던데 책값 8만원 하고 택배비가 요거는 우리가 책을 보내드려 놓으면 5천원은 택배비 이제 그걸 해 가지고 추가가 되는 거에요. 우리 부양에서는 박스비 들죠. 택배비 붙이는 인건비 들는데 그 부양에서는 그걸 이제 해 가지고 보태겠습니다. 보태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신 분 책값 8만원 하고 택배비 8천원 아 그 8천원 아니고 5천원 같이 이제 해 가지고 추가 입금을 해 주시면은 오늘 택배비 책을 보내는게 아니고 그 월요일날 월요일날 아니시면 저희들이 배송을 오늘 너무 바빠 가지고 월요일날 배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희들이 김장도 해야 되고 또 그 전시회에 우리가 이제 그 일정을 하다 보면은 그 준비해야 되는 준비되는 그 가정이 많습니다. 그 준비물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시간을 해 가지고 택배는 오늘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매주 월요일날 우리가 택배 발송을 해 가지고 화요일날 택배 발송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월요일날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날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책값은 8천원이고 책값은 8만원이고 택배비 5천원 8만 5천원 입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색이 들어가 가지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래 가지고 제가 잠깐 맛보기 식으로 해서 전시회 맛보기 식으로 오늘도 이왕이면 전시회 맛보기 식으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맨날 안 있습니까? 꽃은 맨날 맨날 봐도 안 있습니까? 지겹지 않은 거 아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멋있죠. 지금 햇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꽃 모양은 그렇게 썩 이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엔젤이에요. 엔젤인데 참 멋있습니다. 그죠? 이건 요번에 꽃 반듯하게 과연 잡나네요. 이게 하나같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우리 요번에 또 금요일날 판매방송에 나갈 아이들이에요. 판매방송 나갈 아이들이라 가지고 조금 화려하게 나갈 겁니다. 화려하게 나가고 요거는 전시회 맛보기에요. 전시회 맛보기이고 거의 다 대품이고 이런거 꽃이 져가는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은 조금 이제 전원 아이들은 종자를 선택을 했었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연원 아이들은 다 종자를 선택할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품은 많이 빠져요. 이번에도 대품 하나 나갑니다. 요거 전진이 많습니다. 요거 금요일날 아니시면 요품종 대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거는 전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요 링크스티 라인 있습니까? 기관 퇴아도 몇개 나갑니다. 4개 정도 나갈거에요. 이원자 요 해가지고 저기 한번 꽃 한번 봐보세요. 엄청 엄청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양에 오셔가지고 무작정 안 있습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구경 무조건 오셔야 되요. 아 세미알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것도 큰 대품에서 피는데 아 여기에 이게 세미알바에요. 정통 세미알바에요. 그죠? 이게 다른데 하나도 색이 안들고 안있습니까? 딱 이렇게 이렇게 드는 요런게 세미알바에요. 조금이라도 물이 들면은 물이 들면은 안있습니다. 그건 세미알바 아니고 티퍼에요. 티퍼가 아니고 패럴라에요.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오리지널 세미알바인데 화양잎도 반듯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있습니까? 택배 아 책 음 지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광고 카틀레아 기르기 책 24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왔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언박싱입니까? 음 저는 아직 언박싱을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멋있습니다. 음 멋있습니다. 이야 멋있네. 이야 표정 멋있습니다. 그죠? 이 책은 저번에도 카틀레아 기르기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지만 또다시 안있으면 이게 연결편 카틀레아하고 그러나 일반 가정집에서 쭉 해가지고 했던 안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 책을 만드는거에요. 몇 장이 책이 몇 페이지가 되는가? 거의 책이 한 백 페이지 정도 되겠네? 백 페이지 정도 되겠네? 백 장 정도 되겠는데 책은 내가 확실히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는데 이 책을 호야씨가 이게 책을 일반 개인이 출반사도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거에요. 이래서 요걸 가지고 가면 정말 식물을 저희들이 우리나라 나논에서 길렸던 방법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렸던 합작을 만드는거에요. 만들기 때문에 책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요거는 물방울이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책을 정말 이래 가지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이게 그때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한 개 한 개 백 원체 백균을 옮기는 그런 책을 다 이래 가지고 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꼭 이게 보통 저희들이 가정집에서 기르는 탄저균 종체가 붙었을 때 대처방법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 잘 표현한 거에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토분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서 왜 이게 부양토분이 좋은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만드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부양토분 모든 걸 다 이래 가지고 검증이 알려진 거에요. 알려지고 이래 있기 때문에 정말 카톨레아들 길러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책을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책 내용이 일반 가정집에서 가정집 베란다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진 거에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이거 꼭 아니었습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예약했던 주문 해가지고 1순위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나갈 거에요. 나가가지고 월요일날 배송이 갈 겁니다. 하고 이게 50분이 넘어 책이 50분만 딱 이래가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더이상 그걸 안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이라도 오늘 방송 보고 월요일 배송 가기 직전까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온라인 온라인 판매에서는 이래가지고 아마 주문량이 넘어섰을 거고 구매 못 하신 분 그죠. 오프라인 오프라인에 올 50건 전시에 오시면 판매하려고 남겨뒀던 50건 책을 오늘 50건 거기에서 한 10건 정도 안 있으면 드러내겠습니다. 드러내 가지고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 주문 10번만 더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매하시고 해 가지고 월요일날 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책 잘 된 거예요.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호혁씨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제가 호혁씨한테 이 책을 받아보고 전화를 한 통 해 주세요.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책을 깔끔하게 그죠. 이 책은 돈 주고 사실 앞으로 이게 책은 백부 한정판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실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걸 다시 카피하면 불법이겠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책을 정말 제도 이래 가지고 이 책은 우리 부양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부양이도 앞에다 카틀레어 한부를 남겼고 이 책도 호혁씨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한부 안 있으면 부양의 기증을 해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후 또 이래 가지고 방송 금요일날 판매 금요일까지만 이번 금요일까지만 판매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 요거 판매 방송 한거 오늘 입금시켜 주시면 주문하신 분 입금시켜 주시면 바로 이래 가지고 월요일날 배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한 10명 정도 우리가 오프라인에 50% 팔걸 10명 정도 한테 더 다시 아니겠습니까 더 이래 가지고 추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명 분들을 오프라인에 팔걸 아니겠습니까 한 10% 빼 가지고 추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더 10명 분은 못 사신 분들은 10명 정도는 더 입금하셔도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죠 건강하고 날씨가 화창하기 좋습니다. 겨울 날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추운 것보다 따뜻한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이후 환절기 건강 조심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책값 택배비 책값은 8,000원 택배비 5,000원 그죠 8만 5,000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좋은 날 되시고요